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뭐 정리하는 시간 내지는 여러분 머리를 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코드화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재밌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뭐 페르소나라고도 하죠.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어떤 모습이다 드러나고 어디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게 사람의 특성이고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면들의 총합이 실제로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거짓된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자 그래서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레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스티브는 집에서는 아버지고 직업은 프로그래머고 종교단체에서는 신도입니다. 예, 빌리버죠 영어로는 그리고 엄마는, 그 레이철은 집에서는 엄마고 직장에서는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스티브와 레이철이 둘 다 프로그래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코드로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티브는 집에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fathe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라는 인터페이스, 빌리버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철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mothe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 또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두 사람의 공통분모인 이것은 코딩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구현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브와 레이철은 둘 다 코딩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스티브라는 사람과 레이철이라는 사람이 같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하는 일종의 사용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employee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로 만드는데요. 데이터 타입은 스티브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인 프로그래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철은 employee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이 사람은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역시 마찬가지로 구현하고 있어요. 자 워크스페이스인 직장의 입장에서는 스티브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가족관계가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다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실제로 신경 써서도 안되죠. 프로그래머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저 직장은 이 스티브라는 사람이 프로그래머야 한다라는 점과 프로그래머는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레이철이란 사람이 어떤 가정의 엄마라는 사실을 이 직장이 알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단지 레이철이란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고 프로그래머는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직장 입장에서는 스티브와 레이철이 이 프로그래머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개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스티브와 레이철 입장에서는 직장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프로그래머라는 사실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종교적인 성향 또는 가족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귀찮은 일이나 또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장 입장에서 이 두 사람에게 업무를 시킬 때는 보시는 것처럼 employee1에게 코딩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employee2인 영희에게 코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즉 employee라고 하는 자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와 스티브와 스티브와 레이철이라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면성 중에서 바로 개발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서로 사용하는 쪽과 사용당하는 쪽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사용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실제로 코딩을 요청했을 때 스티브 같은 경우는 빠르게 구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레이첼 같은 경우는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구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요청을 하지만 서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합 Although 모 prosec 확인 SUB us 주